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이번 영상에 다룰 종목 LS머티리얼즈구요. 현재 시각 아침 6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좀 업로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LS머티리얼즈 보호하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지속적인 납북 흐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보다 25,500원이었다 말씀드리면서 지금 단기평선 상단에 위치하려는 매수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21선을 기점으로 하는 지금 이 타이밍 오늘부터 내일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데 지금 이 LS머티리얼즈를 매도하고 매수하고 있는 주체는 누굽니까? 외인 창구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LS머티리얼즈가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가격을 주시를 하면서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 상당 구간에서 머무르시는 주주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아침 출근길부터 시청하고 계실 텐데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히든조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히든조목을 제가 오픈해놨으니까 오늘 장시작부터 즉각적으로 수익 날 수 있게 한번 도와드릴게요. 그럼 LS머티리얼즈 한번 볼 거고요. 지금이 25,500원을 말씀을 드렸을 때도 항상 뭐였습니까? 지금이 외인에 대한 창구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단기평선 상단에 위치하려는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21선에 저항을 막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현재 상승극면의 초기자리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초기자리이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수급이 지속적으로 조금만 더 붙어준다면 지금이 LS머티리얼즈는 앞으로 당연히 우상향을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서 LS머티리얼즈 뿐만이 아니라 모든 2차전지의 섹터가 왜 죽었어요? IRA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IRA는 제가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이 IRA의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를 하겠다라는 게 키포인트잖아요. 그러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를 하면 모든 IRA에 대한 수급, 2차전지에 대한 섹터가 전부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살이 나고 있는 이유는 뭐다? 트럼프가 다시 한번 제출마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제출마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국민과 자국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다보니 트럼프가 다시 한번 제출마를 한다고 했고 얘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IRA는 축소하거나 폐지를 시켜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전부 다 자금에 대한 이탈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항상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우려감 때문에 빠져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때 이 차트에 대한 변동성이 우리가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수급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기대감이 조금만 더 붙어준다고 한다면 유통비율도 3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상승세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지금 캐나다하고 EU 같은 경우에는 35년도부터는 전기차랑 수소차만 만들겠다고 했어요. 전기차랑 수소차만. 그러면 내연기관차를 아예 안 만들겠다고 선포를 하면서 이 정도로 친환경에 대한 섹터는 항상 순환매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눌림목 매매를 준비할 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한테 LS머티리얼즈 눌림목 구간에서 반드시 매수하셔야 된다. 25,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단기적인 차의 실현이 있어야 지금 이 상당 구간에서 우리가 머무른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올라와 주겠지라는 1차원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수익으로 엑시트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인 차의 실현문과 전부 다 챙기시라고 매매 타점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앞으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섹터이고 이러한 섹터 순환매는 언제든지 일어난다. 쉽게 말해서 국내 시장에는 기대감 때문에 차트의 변동성이 발생되다 보니 어떠한 실적을 가지고 어떠한 팩트를 가지고서 이 시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약간의 이목만 집중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통 비율이 낮은 만큼 급등락은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뭐다? 앞으로 친환경에 대한 섹터 순환매는 지속적으로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편의점에서 봉투를 받으면 봉투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오늘도 북극곰이 집을 잃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저도 집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북극곰이 집까지 걱정하는 식으로 지금 우리가 오존층 파괴라든지 친환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섹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확실하게 딱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에는 거래량이 붙어주지 않고 있다 보니 당장 내일, 당장 내일 모레 엄청난 급등이 나와줄 수는 없지만 지금 이 LS 머티레일즈 공모가가 얼마였습니까? 6,000원이었잖아요. 6,000원. 6,000원이었는데 사실 지금 5만원까지 갔다가 2만 6,000원까지 내려온 거면 이제 딱 절반이거든요. 이제 딱 절반? 이제 딱 하프라인 도착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가 딱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모가액을 한 번 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IPO 섹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5만원에서 잡았으니까 내가 4만원에서 잡았으니까 아니라 공모가가 얼마인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보호 예수에 대한 키워드도 있었잖아요. 보호 예수에 대한 키워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이 상당 구간에서 보호 예수 물량을 소화한 구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랑 그리고 여기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총 두 차례에 걸쳐서 4만원 구간에 전부 다 소화가 일어났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보호 예수를 소화한 주체는 또 누구입니까? 세력들이잖아요. 세력들. 이 세력들의 평양가가 지금 얼마다? 3만원에서 4만원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3만원에서 4만원까지 충분히 상상 추세를 보여줄 수 있고 우리는 단기적인 차이시란 이후에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는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점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LS 머티럴즈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상장 직후에 12월 14일날 여러분들 3만원 부근에 전부 다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3만원 부근 지금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PO 테마로 상장 직후에 이 당시에 또 2차전지 섹터로 묶이게 되면서 라운드 픽의 자리 5만원 자리까지는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전부 다 4만 9천원까지 보유하시다가 전량 매도하시고 나서 재진입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다 말씀드리고 있죠. 매수가, 매도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자마자 무려 3거래일 만에 1, 2, 3거래일 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다? 60%에 가까운 수익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서 내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제가 라운드 픽의 자리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라운드 픽의 자리에서 정을 맞고 그대로 둘러버렸죠. 그죠? 이 라운드 픽의 자리가 뭡니까?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입니다.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 만약에 1,000원 5,000원 1,000원 아니면 5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를 전부 다 라운드 픽의 자리라고 하는데 지금 이 라운드 픽의 자리를 상승 추세에서 만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하게 되고 하락 추세에 있어서 만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러한 모멘텀에 대해서라든지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더해서 여러분들한테 얼마에서 하시고 얼마에 매도하셔라 전부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러한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으시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LS라고 두 글자 보내주십니다. LS LS라고 보내주시면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매수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유가 생겨요. 우리가 하락 추세에서 저점 구간에서 미리 매집을 해놨다면 나중에 상승 추세 이후에 상단 구간에서 발생되는 변동폭에 있어서 절대 조급해 하시면서 매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가를 최대한 저점에서 잡는다는 건 내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해줄 수 있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길러준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매도는 왜 중요하냐? 내가 돈을 버는 시점이 어디입니까? 매수를 하면 돈이 생기나요? 아니죠. 매도를 해야 내 돈이 되는 겁니다. 매도를 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타점에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도모하면서 어디에서 매도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모멘텀, 기술적 분석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수급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력들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10원 한 장을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을지 매도 타점을 어디서 잡을지 전부 다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010-5073-8568번으로 LS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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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